파리생제르망이 바르콜라 영입에 성공을 했는데 바르콜라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2002년생의 빠른 발을 가진 측면 공격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정료도 꽤나 비쌉니다 약 4천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570억가량의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이강인 선수의 이정료의 약 2배가 되는 금액이니까 얼마나 파리생제르망이 이 선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영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선수가 좌우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강인 선수의 주장 경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파리생제르망의 4-3-3 전형에서 바르콜라가 뛸 수 있는 위치가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군데거든요 일단 이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는 오른쪽 측면이에요 바르콜라가 오른발을 쓰는데 이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될 때는 오른발을 활용해서 직선적으로 측면을 활용하는 이러한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에도 기용될 때가 꽤나 있어요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이나 리옹에서도 왼쪽에 나오는 경기가 상당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왼쪽에 배치될 때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측면으로 치고 나가는 플레이도 가능한데 특히나 이 선수가 왼발도 곧잘 쓰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직선적으로 달려가서 왼발로 컷백이나 크로스를 올려줄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덴벨레보다도 왼쪽과 오른쪽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수예요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엘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망에서 변형 3백을 만들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넓게 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엘리케 감독은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가 분산되고 상대 수비가 분산될 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을 활용할 때도 있지만 하키미가 올라와서 덴벨레와 하키미가 오른쪽 측면을 넓게 활용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면서 은바페가 왼쪽에서는 넓은 공간을 활용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아마도 왼쪽 측면에 누누멘데스가 복귀를 하면 은바페가 중앙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누누멘데스가 올라오면서 3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는 하키미가 프리시즌에도 보여줬지만 하키미를 약간 오른쪽 센터백처럼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덴벨레 왼쪽에 누누멘데스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이 바르콜라의 활용법을 생각을 해보면 바르콜라가 덴벨레 대신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은바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은바페 대신 왼쪽 측면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되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좌우 측면을 직선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바르콜라가 오른쪽에서 뛸 때도 오른쪽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 왼쪽 측면에서 뛸 때도 이때는 하키미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면 이때 왼쪽에서 바르콜라가 은바페 대신에 왼쪽 측면을 넓게 활용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은바페가 없을 때 이강인을 왼쪽 측면에 배치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연히 좋지 않았던 것이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직선적인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측면을 공략해라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라 이러한 플레이를 이강인 선수한테 주문하면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매우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했었는데 엘리케 감독은 측면 공격수 자리에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측면을 넓게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왼쪽과 오른쪽 이 좌우 측면에 은바페, 덴벨레, 플러스 바르콜라까지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측면 공격수의 스타일이 3명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센시오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4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에서 뛸 수가 있는 상태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까지 추가가 되면 이강인 선수가 일단 아센시오는 몰라도 아마 은바페, 덴벨레, 바르콜라 이 3명의 선수보다는 측면에 배치될 때는 아마 낮은 순위로 배치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 바르콜라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바르콜라가 오른쪽에서 뛸 때는 이 선수의 스피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리옹에서도 그렇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이 선수가 측면에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공간에 패스를 넣어주고 바르콜라가 상대 수비와 스피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스피드 경쟁에서 이겨내면서 완벽하게 상대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박스 안으로 컷백을 주면서 여기서 이제 좋은 공격 찬스가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왼쪽에서도 보면 바르콜라가 직선적으로 뛰어가고 바르콜라가 뛰어가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이때 상대 수비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역시나 승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왼발도 편안하게 쓰기 때문에 왼발로 컷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키 감독은 측면 지역에서 이러한 플레이를 지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줄 수 있는 측면 공격수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공간으로 패스를 한번 보내주면서 상대 측면 공간을 무너뜨린 다음에 컷백 혹은 크로스 이러한 패턴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측면에서 쓸 때도 그때 은바패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실 왼쪽에 쓴 경향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이강인이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앙지역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오면서 쓰리 백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오른쪽에서는 하키미 왼쪽에서는 이제 왼쪽 측면에 나오는 측면 공격수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넓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무래도 하키미도 측면에서 빠른 발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직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키미가 있다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나와서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이 좌우 측면에서 기본은 빠른 발을 가진 선수를 선호하는 것 같아서 덴벨레나 은바페 그리고 이제 바르콜라 이러한 선수들을 이강인 선수보다 조금 더 측면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시즌 초반에 엘리케 감독이 축구를 보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다가 파리생제르망으로 복귀를 하면 10월 A매치가 끝난 이후에나 복귀를 할 텐데 복귀를 한 이후에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중앙지역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은바페와 덴벨레가 오면서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측면이 아니라 안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나온 건 정말 단순하게 왼쪽 측면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은바페가 그 경기에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선발로 나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왼쪽 측면에 이강인을 배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나왔던 그 경기 전에는 왼쪽에 아센시오를 배치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센시오도 마찬가지로 이강인처럼 왼발을 쓰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직선적으로 측면을 활용하는 그러한 선수의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센시오가 왼쪽에서 별로니까 은바페가 나오지 못할 때 이강인을 어쩔 수 없이 왼쪽에 썼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강인을 그렇게 억지로 쓸 이유가 없는 게 바르콜라까지 있으니까 바르콜라를 은바페가 안 나올 때는 왼쪽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뛸 것이라는 건 당연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미디필드 라인에서 뛸 때 이강인 선수가 경쟁해야 되는 위치는 아마 에메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파리생제르망에서의 평가가 매우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리그항 기록을 보면 리그항에서 패스 기록을 거의 다 상위권에 존재해요 이 기록을 보면 미디필더 중에서 에메리가 패스 성공 횟수 1위 그리고 상대방 지역으로 패스한 횟수도 1위거든요 리그항 전체에서 가장 패스 횟수가 많은 선수에 속하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 파리생제르망에서도 이 선수가 안정적인 빌드업에 필요한 선수구나 재능이 있는 선수구나 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리생제르망이 리카랜데스, 덴벨레, 이번에 바르콜라까지 일단 프랑스 대표팀이나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프랑스 국적의 대표팀급 선수들을 팀에 많이 확보하고 싶다 라는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파리생제르망의 이러한 정책에서 해당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옆자리에서 뛰는 비티냐라던가 아니면 파비안 루이스랑 경쟁하는 것이 이강인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나왔을 때 왼쪽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에메리와 자리를 바꿔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에메리가 왼쪽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파리생제르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미드필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메리가 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빌드업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에메리가 수비 라인 사이에서 패스를 찔러주거나 창의적인 찬스 메이킹을 하거나 이런 데에는 엄청나게 강점이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리생제르망이 프랑스 국가대표팀급 선수들을 영입한다고 해도 지금 뭐 사실은 무한위까지 영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부족한데 빠른 발을 가진 바르콜라 뭐 최전방 공격수인 하무스, 무한위 이런 선수들을 영입해도 창의적인 미드필더만큼은 영입한다는 소식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는 체르키라는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선수의 영입 소식이 어느 순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이강인 단 한 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위치에 파리생제르망도 점점 더 배치를 할 텐데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을 활용해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뿌려줄 때 이강인의 그 놀라운 패스 능력과 킥력이 발휘가 되는데 이때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바로 은바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의 패스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은바페의 침투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강인의 왼발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엘리키 감독도 계속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복귀해서 에메리와 호흡을 맞추기 시작할 때 에메리를 오른쪽에 두느냐 아니면 이강인을 오른쪽에 두느냐 이 고민을 아마 엘리키 감독이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은바페가 사실 스쿼드에 복귀한 다음에 플레이를 보면 그냥 뛰어나가는 은바페에게 한 번만 찔러줘도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했을 때 은바페와의 호흡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바르콜라가 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일단 파리생즈르망이 바르콜라를 영입했다는 것은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확실하게 중앙지역에서 활용할 자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을 조금 더 중앙지역에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용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